mbs 뉴스 아나운서 조재찬입니다. mbs 뉴스는 한 달에 한 번 명지대학교의 소식을 전해주는 뉴스입니다. 지금부터 mbs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제19회 명지대학교 영상제 MUFF가 개최되었습니다. MUFF는 미래 미지의 내일을 주제로 8편의 작품을 선정해 관객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서영 기자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명지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제19회 명지대학교 영상제를 개최했습니다. 명지대학교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영상제 MUFF는 올해 19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국제회의장은 영상제를 즐기러 온 학우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제19회 영상제의 주제는 미래 미지의 내일로 알 수 없는 미래를 상상하는 청춘의 목소리가 담긴 8편의 영상을 상영하였습니다. 애니메이션,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장르의 영상들로 구성돼 영상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참석한 모든 관객들에게는 관람한 영상의 후기를 직접 적어볼 수 있는 오리지널 티켓과 펜을 제공하며 영상제를 더욱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영상을 모두 시청한 뒤에는 관객을 선정해 빔프로젝터, 에어팟 프로2, 애플워치 등 다양한 경품 증정 이벤트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깜짝 경품을 증정하는 등 영상제를 더욱 풍성하고 즐겁게 기획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11월 18일 18시부터 진행되었으며 약 2시간가량 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영상제에 참여한 학우들은 8편의 영상을 통해 막연하게 펼쳐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위로받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 심서영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2024년도 어느덧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학우 여러분께서는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길 바라며 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 아나운서 조재찬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